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 엔캠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76,5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3.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엔캠 여러분들 지금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도 여러분 똑같았습니다 지금 차트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차트는 어떻게 된다 과거의 파동을 되풀이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당시에 35만원 찍고 나서 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삼성 SDI에서 전고체를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래 지금 이제부터는 대세는 전고체다 왜 전고체가 엔캠이 밀고 있는 전액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좀 어때요 비교를 해보면은 전액은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통기한도 짧고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폭발의 위험성도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고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전액은 좋지 않다 물론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전고체가 상용화가 됐습니까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니까요 여러분들 전고체가 전액보다 좋은 거 알겠다니까요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는 이 SDI가 망하든 흥하든 엔캠이 망하든 흥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 지금 리튬이온을 오가면서 충전과 방전을 오가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건 전고체가 아니라 전액이다 따라서 지금의 엔캠 앞으로도 방향성은 우상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조정 나온다 그래가지고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기 평선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어쨌든 지금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7만원 구간을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7만원만 터치했다고 한다면 지금 주가에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려는 지금 이러한 매수가 붙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수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러분의 엔캠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히든조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남겨놓은 히든조목 하나 오픈되니까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당장 내일 시초가에 잡으셔가지고 한 15%에서 18% 정도 바로 이쪽이라고 던지고 나오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바로 미리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엔캠 말씀드렸을 때가 3월 31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영상 보시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청하셨는데 지금 시가가 어떻습니까? 22만 7천원이죠? 22만 7천원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랬다? 원형 패턴에 대해서 여기다 좀 적어놓고 갈게요 27만원 그리고 원형 패턴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렸고 4월 14일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엔시트를 해야 한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잠깐만 한번 볼게요 22만원이 깨지자마자 다음 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22만원을 사수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 엔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C비랑 BW에 대해서 2887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2887억 원을 빌려준 지금 얘네들의 주체 누굽니까? 세력들이잖아요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빌려줘놓고 이 돈을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들어올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2887억 원에 대한 상환에 대한 행사 기간이 언제예요? 4월 14일이잖아요 4월 14일 지금 보시면 엔캠의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 거상 지금 한번 보시면 전환가액이 얼마예요? 전환가액이 26,000원에서 2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26,000원에서 28,000원인 게 이걸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이 언제다? 4월 13일, 4월 14일, 4월 14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혀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4월 14일에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려는 지금 이러한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차체는 어떻게 되고 있다? 원형 패턴을 그리기 위한 사승금 면의 초기자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22만 원을 사수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주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얘네들의 시나리오를 계산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대충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왔죠 4월 14일 이전에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적어놨고 그리고 22만 원 지켜주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파동을 똑같이 따라가야만 한다 그리고 원형 패턴 말씀드렸습니다 원형 패턴 나온다고 지금 엔케임 차트 보시면 전부 다 그대로 연출이 됐죠 22만 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저점이었고요 원형 패턴 나온다고 하고 나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엑시트 하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켐에 대해서 그냥 전부 다 깨차고 있어요 그냥 환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 지금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세전 깨졌습니까? 안 깨졌잖아요 안 깨지고서 계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켐에 대해서도요 전액에 대해서 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어쨌든 아주 강력한 진입장병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입장병 역할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진입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엔켐 앞으로 우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또다시 원형 패턴 나올 거니까 또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여러분들 문자 남기셔가지고 타점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엔켐이라고 문자 남기신 분들은요 저한테 전부 다 안내 드렸어요 22만 원에 매수하시고 나서 세력들의 평량가에 도달했고 4월 14일 이전에 12화 BW에 대한 부분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엔켐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에 대한 타점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엔켐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됩니다 어디로?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전부 다 엔켐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주시면 엔켐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 지금 엔켐이 앞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훤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전부 다 적중했어요 전부 다 지금 저점이 언제고 고점이 언제고 어떤 패턴 나올 건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여러분들한테 3월 27일부터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엔켐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어떠한 타점을 받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타점 전부 다 무상으로 전부 다 아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엔켐이라고 두 글자 남겨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어디로? 010-5073-8568번으로 엔켐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아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반기가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가 있겠죠 하반기 이 하반기에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즌2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즌2 근데 우리가 시즌2가 진짜 본 게임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한번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닿는 데까지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상반기까지만 좀 구경해봤다가 하반기에 시즌2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들어와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께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해보시다가 나중에 조금 더 믿음이 생기시고 확신이 생기시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기적인 대응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억 투자금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포트 구성에 대한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습니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응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단계적인 대응을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해놨다가 나중에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상당 구간에서 그냥 편하게 횡부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횡부하고 있을 때 횡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제가 매도 시그널 딱 드리고 여러분들은 커피 한 잔 하시다가 담배 한 대 태우시다가 차트 한 번 딱 봤어 근데 매도 시그널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그냥 상당 구간에서 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단계적인 대응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지 않지만 단계적인 대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인은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예요 이 300분은 지금 상반기 들어오셨다가 그대로 하반기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관망만 해보려고 하시더라도 지금 들어오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즌2에는 입장인은 안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안 쓰는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챙겨가기 위해서 똑같은 금액 가지고 할 거니까 혹시라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한 게 1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지똥차게 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할 거니까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다음날까지 연락 못 받으신 분들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하는 문자는 전부 다 답장을 드렸는데 가끔 가다가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제 연락처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에다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매매 타점 전부 다 안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1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텔레그램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 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트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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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